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W 320D 차장 입고 되었고요. 에코파워팩을 장착했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트렁크에 장착이 됐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조소석, 카바를 이용하면 메인 배터리가 있고요. 양력 배터리 위쪽으로, 대전반 위쪽으로 저희가 케이블 타이와 양력 배터리 위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업을 시켜주면서 찾아가 내장이 되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드리기 때문에 약 1시간 2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6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내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E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오늘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을 보겠습니다. 예! 안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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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중! 인증, 더 좋으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